놀랍습니다. 완전 퍼펙트한 복음이네요. 버려진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는가. 무엇을 우리가 얘기할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우리 남수자매의 간적인 나무가 참 온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한테 있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 버리네요. 완전히 취한 것 같습니다. 사탄도 쓸모없어서 버린 예수. 하나님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뭐가 할 것 있다고. 우리의 점수가 0.001%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완전히 이 죄가 된 자리에 완전히 태워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칫 오해받기 쉬운데요. 우리가 높은 하늘에 있는 예수를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우리가 너무 절망스러웠는데 그 예수가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렸고 사탄까지도 버렸는데 완전히 버려진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니까 우리가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한 절망스러운 버려진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서 우리와 예수가 하나 됐다. 우리와 형제가 하나 됐다. 우리가 목사님과 하나 됐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완전히 버려진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신격화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완전히 버려진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의 실체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남수 자매가 한 간정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들이 단 한마디라도 같이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 오래 하지 마시고요. 간단간단하게라도 다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이모 너무 감동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말씀 중에 제일 좋았습니다. 성경 구절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남수에게 오라. 남수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제가 와 정말 저는 대구교회만 태어나자마자 평생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종교인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게 저에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에서만 모든 종교인이 꿈꾸는 인만우일이 되는구나. 제가 이걸 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명숙 이모한테 타이레놀 두 알 얻어먹고 왔는데 안 왔으면 정말 울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에게 응답하지 않았나 모든 사람을 받기 위해서 남수이모를 받기 위해서 나를 받기 위해서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정말 그 이름표가 좋은 엄마라는 그 마지막 자리 그 이름표까지 없어진 자리에서 정말 그 비참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눈을 흘렸다고 했나요? 눈꽃만큼 시인했다고 했나요? 그 자리에서 탁 이모가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제가 요즘 이 복음이 좋습니다라는 말이 많은데 저는 그 말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이 좋다라는 그 말이 저에게는 그 말이 아니라 이혈래 목사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혈래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복음이니까 근데 남수이모가 오늘 그 마음을 저의 마음을 한 200% 얘기하신 것 같아요. 왜 이혈래 목사님이 내 목숨보다 기중한가 그 사람이 열어준 보금만큼 그 세상만큼 내가 사니까 제가 진짜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모가 얘기하니까 너무 순수하게 전혀 뭔가 프레임 없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이니까 똑같은 게 아니고 그 문을 열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제 아버지고 저의 주님이 되는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모가 그러셨는데 교회 안에서 또 구속의 복음 안에서도 잘하려고 하면 삐끄러지는 것 같아요. 이모가 오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싹 다 맡기세요. 생각은 누가 합니까? 생각은 위에서 이 말이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어제 엄마랑 얘기를 했는데 엄마도 너무 좋고 무현이 형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민을 하냐고 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생각은 위에서 한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너무 공산주의적일 수도 있는데 진짜 나를 지으신 이에 대한 신뢰 신뢰가 있으니까 전혀 걱정이 안 되고 유정란 하나가 무정란 100개를 무서워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절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 안에 내 인생을 걸어도 절대 저는 고민이 없습니다. 주식을 태우면 매일 매시간 봐야 된다고 그러던데 인생 던지고 매일 상한가 치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 남수이모 제일 MZ세대인 것 같습니다. 진짜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현재만 사는 제 앞에 순간살이가 권유진 자매랑 김남수 자매 두 명이 있는데 정말 이거는 나이랑 상관없고 MZ세대도 상관없고 종교인이어도 상관없고 정말 아무것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자리구나. 이걸 오늘 남수이모께서 얘기해주셨는데 너무 저로 보이고 이 말을 다 해놓고 목사님이 빠졌다면 정말 암고 없는 찌빵이었을 텐데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목사님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 남수이모 입으로 나와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오늘 목사님이 남수이모 말씀을 들으신다면 제일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수이모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짐을 찬양합니다. 아 참깨 제가 교회 온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사랑방에 글 쓰는 거는 제가 익숙한데 앞에서 간정하는 것이 5년 돼도 제가 나온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기다리다가 늘 간정 늘 뒤에서 할까만 가다가 조금씩 하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일부러 1분을 한번 하고 싶어서 일찍 나왔습니다. 남수 누나는 사실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에 원모 형이 말씀하는 모임에서 같이 우리 자주 만났던 누나입니다. 누나고 한데 누나 간정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도 일반교회 52년간 대안의수교 장로교 통합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52년간 있다가 대구교회로 왔는 사람인데 누나 아까 무슨 하나님 엄청 듣고 그런 이야기 하니까 제가 5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아득한 옛날이 생각나서 나도 그런 세계에 살았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기존 교회와 또 신학이 예수를 다 망쳐놓은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예수를 처음에 신으로 만든 것이 예수를 망쳐놓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연장성 속에서 예수가 신이니까 모든 인류를 대속했다 모든 인류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대속으로 예수를 망쳐놓고 또 최근에는 무슨 예수가 신화니 뭐니 그런 걸로 망쳐놓고 또 최근에는 신모띠 말만 뭐냐 행동이 있어야지 행위로 또 망쳐놓고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예수를 다 망쳐놨는데 우리 이현례 목사님이 예수를 참 가치를 살려냈죠. 예수를 사람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와 접점을 만들어 주셨고 또 예수가 사람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위치 일반 교회 가면 죄라는 개념도 사실 모호합니다. 뭐 도덕적 죄인지 여자들 지나간 여자 보고 다리 이쁘다고 하면 봐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이상하게 모호화해놨는데 우리 교회로 말하면 꼭 죄라는 개념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 교회로 만약에 죄의 개념을 설명한다면 위치 이탈이 죄죠. 그것이 명백한 정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예수를 정확하게 살려내시고 해서 우리의 위치를 회복해 하시고 또 아까 누나가 예수를 버렸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궁금했던 게 왜 하나님이 하나님 하니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했었을까 제가 그게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이해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싫어서 버렸다기보다도 버려야지만이 피조물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제가 갤럭시 22 좋은 거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지만 이걸 내가 아무 이상 없어도 버려버리고 아이폰을 바꿔도 얘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원래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서 서실만큼 서시고 버리더라도 사실은 우리로서는 아무 이익이 없는 위치죠. 그런데 그게 버렸다는 것이 무엇을 버렸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렸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내 뜻도 버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버림받는 그 자리가 소유를 중시하고 내 뜻을 관츠를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는 참 비참한 자리가 되겠지만 그런데 그 자리가 그럼 늘 비참한가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버려진 예수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되어 있죠. 또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이름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위치를 찾는 그 자리 그냥 소유나 내 뜻을 중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버림받았다고 부정적으로 해석할지 몰라도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 편에 봐서는 너무나 존경한 자리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거지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대구교회가 여러 가지 대구교회에 설명할 게 있겠지만 저는 특별하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 교회의 참 가치는 바로 예술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교회다. 그것이 대구교회의 가장 큰 가치죠. 그 예술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 본질을 발견하고 내 실체를 발견하고 내 위치를 발견하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 대구교회의 유일한 가치입니다. 건물이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좋은 건물을 대한민국이 찾아보면 왜 없겠습니까? 다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 목사님이 밝혀주신 예수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내 인생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고 더 누리고 느껴가는 것이 대구교회의 가치가 아닌가 싶고 저도 제 친구 만나면 제가 대구교회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늘 예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수역이 켰지만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는 거죠. 목사님의 인생을 소개하는 것이고 또 거기와 나와 동일시 되는 내 인생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가 내 친구한테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 중의 내용입니다. 하여튼 우리 목사님과 우리 남순 누나가 일반 종교와 신학에서 다 망치는 예수를 이렇게 바로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남순 언니와 저의 오랜 인연의 접점은 보이는 남편에게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남편이었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아서 참 언니에게 답을 찾고 둘이 그렇게 정말 거기선 답이 없었는데 아 이 자리에서 진짜 참 신랑을 만나서 아 이 자리에서 만나지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3년 전엔가 정말 힘들어서 저의 모든 게 이렇게 바닥을 칠 때 자기 오빠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오빠가 해줬던 말이 예수와 결혼해야지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아 오빠 지금 제가 필요한 말은 그게 아닌데 인간적인 어떤 정말 다른 내 눈에 보이는 잡힐 것을 원했는데 하고는 제가 오빠를 돌아서서 오빠를 버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빠를 버린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버렸고 옥사님을 버렸고 내 앞에 신랑 돼서 어느 때보다 결혼하자고 오신 그분을 내가 버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제가 보고 나니까 와 이게 전부였는데 정말 그 만족되지 않는 다른 것으로 채워보고 다른 것으로 내 이름을 내려고 했던 아내로서 안 되니까 또 엄마로서 뭐로서 그 모든 이름을 아무것도 아까 남수 언니 말처럼 낼 수 없는 그 바닥친 자리에 거기 예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또 그런 말도 했잖아요. 어떤 자매도 정말 모든 걸 다 잘해주는 남편 앞에서도 채워지지 않았던 어떤 그 공화 근데 지금 저는 그 예수와 결혼해서 제가 지금 신혼인 것 같거든요. 아 이게 전부인데 아 정말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건 정말 제가 하는 세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열려있는 세계고 그냥 그 열려있는 거를 내가 보는 게 다인 것 같아요. 아까 남수 언니가 눈을 이렇게 살짝 흘겨서라도 시인을 하면 그 문이 이미 있고 저를 보니까 문 앞에 서성히다가 괴로워하다가 그 문을 통과만 하면 들어만 오면 끝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들어왔는가 보니까 정말 그 가짜인 나를 인정하기 싫어서 하나라도 내가 좀 괜찮은 거 끝까지 내 이름 하나 내고 싶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버티다가 아 난 정말 아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정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가짜구나 하는 순간 이미 내가 문 안에 들어와서 그 진짜인 나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정말 저한테는 목사님도 전에 안다라는 게 부부가 이렇게 안다라고 한 것처럼 제가 왜 신혼생활이라고 얘기를 했냐. 정말 이거는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저한테는 정말 그렇거든요. 왜냐. 제 앞에 이 자리에 있는 동생들 언니 오빠들이 무슨 말을 해주든 정말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말씀과 그 사람이 하나 돼서 말을 해주는데 저 사람 대단하다가 아니라 내 정체성을 밝혀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이 나고 내가 점점 당당해지고 어떤 보이는 것에서 인정받으려는 것도 다 사라지고 혼자인 것 같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것도 다 사라지고 전에 어떤 자매도 말한 것 같은데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저는 항상 모든 초점이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무슨 드라마의 도깨비처럼 근데 그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 사랑이 뭐냐 어떤 언니가 말씀을 하던데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어놓은 그 위치 신부로 아들로 상속자로 지어놓은 그 위치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와 저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크게 들렸거든요. 아 보이는 어떤 것에서 내가 만족을 찾고 하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 정말로 내게 참 신랑으로 나를 자녀삼은 아버지로 함께 살자는 그분이 그게 사랑이었구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다가 제가 이렇게 설명하진 못하겠지만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거 여한이 없다는 거 그 순간순간이 행복하다라는 게 하루 종일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 느껴보지 않은 아 이게 사라지면 어떡할까 하는 행복도 아니고 그 순간순간 너무 행복하다 뭔가가 정말 아까 언니도 말한 것처럼 뭔가가 꽉 찬 듯한 다른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거면 다다 하는 와 그게 그냥 게시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자리더라고요. 그 자리에 와보면 정말 그렇게 사람을 살라고 지어놨더라고요. 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전에는 제가 뭔가를 말하고 나면 또 눈치를 살펴고 했는데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냐 좀 뭐 소유 좀 섞여서 말을 하든 말을 좀 잘 못하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치가 다더라고요. 정말 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그 존재 있나 바닥 친나 그 원래 지어놓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가 나로 보인 그 자리가 너무 분명하니까 돌이키기가 너무 쉽고 그 사람들이 제 앞에 이렇게 있고 정말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어버리고 빨려들어가 버리고 저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정말 저는 요즘에 생명강가 생명나무라는 게 정말 아닌 것은 금방금방 씻겨져 버리고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인 나만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나만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해방된 나로 정말 이렇게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지금 말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 그 남세님은 말을 듣는데 아 너무 이게 뭐지 하면서 너무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막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이 하이 하나님 말씀인가 하하하하 막 너무너무 말이 막 저한테 쏟아져서 아 내 세계가 근데 너무 너무 그냥 아 이게 제정신으로 넌 되게 못했고 앞서가지고 아 근데 갑자기 말을 이만 말을 듣는데 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나를 왜 이렇게 연약하게 지은지 알겠는 거예요. 아 함께 하고 싶어서 딱 그 나사 딱 맞는 배필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연약하게 지었구나. 그냥 그게 오늘 너무 탁 고쳐가지고 아 저는 진짜 약한 게 이전부터 싫었고 항상 천사가 부러웠었는데 저도 이 딱 자리를 진짜 저도 살짝 흘켰던 것 같아요. 보는데 이 세계가 확 열려져서 진짜 아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 너무 만족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진짜 내가 나보다 중요한 거를 찾았다.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오늘 이모 말씀을 듣는데 아 그 내 연약함 그거는 솔직히 정말 싫잖아요. 버려지기 싫고 죽더라도 진짜 고철이라도 진짜 뭐 상고철은 아니라도 그래도 중 중이라도 중하 완전 제일 하 싫고 중하 이렇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 왜 이렇게 쓸모없고 꾸지꾸지라고 찌질하고 내가 연약한가 그 이유가 갑자기 확 뭔가 알아줬고 아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이 배피를 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연약하고 찌질하게 지웠구나. 찌질해도 연약하게 지웠구나. 그게 너무 보여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MG 우대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요. 너무 요즘 MG들이 많아지셔서 일단 누리겠습니다. 저도 성경구절 한번 읽을게요. 남수이모가 해주신 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어떻게 이 예수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시안이가 수업이 있는데 수업 중에 그게 있었어요. 그 늑대와 아기돼지 삼형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늑대에 대한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는 어떤 그런 것들 있냐면 너무 이렇게 굳어진 형상에 대해서 늑대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른 한편으로 늑대는 사실은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가 케이크를 만들고 싶었는데 설탕이 필요해서 빌리로 갔는데 하필 재채기가 심해서 에치 했더니 집이 날라가 버렸다. 하는 그런 늑대의 시각을 얘기하는 그런 동화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늑대와 돼지가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게 아이들의 의견을 묻는 거였는데 다른 아이들은 차분하게 나눈다.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게임을 한다. 남학생들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안이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늑대와 돼지가 화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고양이가 늑대와 돼지를 화해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매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희 아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와 저희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 형상을 가지고 있었으면 오해가 있었어요. 중매자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확실한 중매자를 만났잖아요. 저희는 하나님같이 돼야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형상이 있었어요. 그걸 갖춰야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확실한 중매자가 나타나셔서 저희도 똑같은 중매자가 되었잖아요. 오늘 남수의 모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완전하게 버림받은 예수다. 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철저히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다리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그 형상이 없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면서도 자기 목숨이 다해서 죽으면서도 마지막엔 다 이루었다고 죽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오늘 목사님 아침에 말씀드리면서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있으면 그런 하나님을 제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좋게도 오시는 하나님 나쁘게도 오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도 저렇게도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게 저희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딱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그 안에서만 저희가 진짜 정말 내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완전 빈 밭 텅빈 밭 4시 매분 매초 항상 비워지는 순간 사리하는 그 빈 밭 그러니까 새로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거는 세상 교회에 있지만 세상에도 있는 거는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도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진짜 이 자리는 전 장담해요. 세상엔 절대 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죠? 저희가 겪고 있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밖에 할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진짜 이 놀라운 매일매일을 겪게 해주셔서 이 삶을 주셔서 이게 원래 우리의 자리라는 거 우리의 삶이라는 거 예수의 실체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그 속에 나를 포함시켜주셔서 나의 실체를 완전하게 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이 나오면 밤새도록 기다리죠. 오늘 남수 자매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퍼뜩 떠오르는 거는 야 화산이 폭발하는구나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유튜브들이 뭐 보이던데 김남수가 폭발하면 이렇습니다. 육체를 통해서 폭발되는 예수 그 장면을 우리가 아주 생생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저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폭발음이 들려서 우리의 깊이 숨어있던 나를 다 녹아 뿌리는 것 화산이 폭발하면 용암이 분출돼 나오잖아요. 그 용암 속에서 살아남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쓸어버리는 것처럼 야 근데 그 용암이 터져나온 그 자리가 완전히 버려진 예수의 자리라는 것 완전히 버려진 예수 그게 오늘 아주 새롭게 인식이 되면서 어제도 목사님이 세미나 모임에서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이제 윤동희 형제가 그 말씀을 다시 리바이브를 해서 예수의 실체를 다시 어제 공부하게 됐는데 그 실체라는 얘기가 서브스턴스인가 하여튼 그렇대요 나는 어제 간증할 때는 그게 기억이 잘 안 났는데 끝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하철이 서브웨이잖아 서브웨이 지하철이 서브웨이잖아 서브웨이 밑바닥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밑바닥 밑바닥에 있는 길이라 이거라 서브스턴스가 바로 그 밑바닥에서 서있다 이거라 예 야 그 영어가 아주 신기하네요 그게 그 실체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속성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에게서 나오는 속성을 좋아했지 그 실체 그 완전히 버려진 그 예수를 나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싫어하는 걸 아는 사람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난 돌대가리가 돼갖고 싫어하는 일도 모르고 싫어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가죠 시간이 많이 가요 시간이 왜냐면 싫어하는 일도 모르고 싫어하니까 그 실체가 딱 드러나야 내가 싫어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게 야 그러니까 예수의 속성을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속성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내주는 원조 물자는 다 좋아 미국의 원조 물자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원조 물자를 받아 먹는 건 좋아하는데 미국이 자기의 실체는 안 좋아 우리는 원조 물자만 받아 먹고 좋아하는 거죠 우리도 부스러기 먹고 어디 싫어했어요 아니 목사님 따라오면서 내가 불행했으면 따라왔겠어요 좋아해서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를 먹고도 좋아했다니까 근데 그게 실체는 아니었다니까 그게 만약에 그냥 그 전에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마는 거예요 실체를 모르니까 오늘처럼 미리 생산 안 된다니까 우리는 미리 생산되는 걸 봤잖아요 지금 미리 그 본질의 미를 딱 봤는데 오늘도 그 미리 딱 생산돼서 우리 앞에 그 미리 전시되기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비스불이 한 게 나오면 안 되죠 그래 그 27순위 같은 순위였거든요 연합순위에서 매일 가져오는 걸 봤어 근데 지난주에 지난주에 나와서 난리치는 남수자매는 그 사람이 아니야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해 착각 매일 바뀐다 그러잖아 매일 오늘 말하는데 너무 신기하네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그러잖아 나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오늘 섰다니까 사탈의 머리를 짓밟는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섰다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못해도 된다 남수자매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진 예수 그게 우리의 실체라는 것 예수는 사람이다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이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다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다 그게 바로 나다 그게 나가 돼야 말씀이 육체가 되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분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육체가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이 그분의 말을 해야 되잖아 말씀이 육체가 된다는 것은 그의 말이 내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가 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이 육체가 되겠어요 말씀이 육체가 되려면 그 안에 내가 있어야 돼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내가 없어지는 것은 화산이 폭발해서 없어져야 돼 그래야 말씀이 육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임마멸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읽었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남수 자매가 옛날에 알던 남수 자매는 어디 가고 완전히 주님의 신부로 우리 앞에 서서 정말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네 그죠 이 구석의 복음이 재로운 한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더 깊어지고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끝이 어딜지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실체가 어느 만큼 분명하게 드러날지 상상이 안 됩니다 남수 형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가 얼마나 정확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탄을 완전하게 끝내는 그런 예수를 선포해 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실체 내용이 오늘 버려진 예수라고 버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된다 모든 사람이 안식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존재만으로 그런 구원이 우리한테 임했구나 하는 게 오늘 남수 자매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이렇게 참 증거하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한 번도 눈을 떼지를 못했어요 눈을 떼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그 사탄이 우리를 어디 속 속이는가 완전하게 사탄을 잡아내는 남수 자매가 너무 놀랐고 이 구속의 복음은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를 되찾아주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잖아요 아무것도 못 해도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존재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이 복음이 구속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수 자매가 그 버려진 예수 안에서 자기가 완전하게 포개지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존재를 찾고 하나님의 완전한 대책이 버려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 버려진 예수가 바닥친 예수잖아요 바닥친 예수고 모든 사람이 싫어서 버릴 수밖에 없고 무시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데 그 예수 안에서 온 인류가 거듭날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구속의 복음 우리가 누가 좀 무시하고 버려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라 왜냐 그 자리에서 예수를 깊이 만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버려져도 무엇이 돼도 존재는 버리지 않는 거라 예수는 존재는 남았잖아요 사탄이 다 세상이 다 버리고 그래도 예수의 존재는 빼앗아갈 수 없는 거라 이 존재만 남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를 찾고 존재의 존재적으로 사탄을 이기고 존재의 감사와 만족 이게 넘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순옥이가 말씀한 이후로 여자 부흥사 우리 오늘 김남수 자매 탄생인 것 같습니다 저도 남수가 가난한 자매인 건 알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우리도 순모임 하면서 얼마 전부터 만나고 있었는데 정말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 미스터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저는 오늘 남수 안에 포함돼서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지금 새로살렘성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지금 불 섞인 유리바다 생각이 나서 성경 찾아봤는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 2절 3절입니다 이거 순진이가 찾아줬어요 내가 금방 잘 못 찾았어 뭐 저기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이게 불 섞인 유리바다니까 심판의 유리바다라는 뜻이겠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망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게 이제 홍해바다를 건넌 그거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이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오늘 얘기한 이 불 섞인 유리바다가 누군가 뭔가 십자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네요 그 사람의 우리가 거치면서 거치면서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딱 어디로 도착하나 이 새로운 나라에 도착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심판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는 바닷물 뭐 이거 지금 제가 저기 해석한 거예요 그냥 그래 그래서 제가 오늘 남수 말씀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남수가 야 정말 옛날에 기도 세 번 응답 세 번 받고 뭐 이렇게 환상도 보고 뭐 나는 너만 사랑한다 아 뭐 그런 말도 듣고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 안에는 포함될 수 없지만 야 대단하다 그거 있지요 그 어떤 그게 저기 뭐야 조금 그 옛날에 그게 쓸데없는 경험이 아니고 지금 새 피조물 안에서 이렇게 권세 있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받는데도 기도응답도 받았는데도 인생은 바닥에 놓은 거예요 기도응답 받았다고 뭐 기도응답 받은 대로 사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기도응답 받은 대로 사라지면 뭐 다 잘 되겠지만 야 인생은 이 바닥을 쳤다 지금 이제 야 그래서 그 바닥을 친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이 희미하게 처음에 우리가 다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희미하게 보였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이제 선포를 해주니까 야 너무 그러니까 우리 어땠거나 우리 인생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 왜 예수가 바닥 쳤는데 바닥 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만큼 잘나간 사람이 없었잖아요 잘나간 사람이 없었는데 바닥 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목사님이 가장 잘나갔는데 목사님이 바닥 치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바닥 차야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예 한 사람이 바닥 쳤으면 다 바닥 치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이 바닥 친 이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실체 우리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서 드러나서 지금 아까 남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도 알겠더라 모르죠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우리의 우리의 원래 운명이고 아무리 싫어도 원래 정해진 운명의 길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길이다 바꿀 수 없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 뭐 이미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미 다 이것은 그러니까 뭐 저기 뭐라 그럴까요 선포된 것이니까 내가 시인하면 내가 복이 되고 시인하지 않으면 복이 안 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기도 제목 기도 받을 때도 1.1액도 틀림이 없다 그거 응답받았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액도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이 너무 새롭게 알아진다 편하게 알아진다 다시 알아진다 이 자리에서 거듭남도 알아지고 우리가 반석도 알아지고 새 생명도 알아지고 그래서 저는 어제 목사님 말씀에 초유 얘기하시더라고요 초유 우리가 초유를 안 마셨어요 그래서 면역이 없는 거예요 초유가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의 신 십자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였지 그거를 딱 보니까 이게 이게 너무 제한이고 연약하고 싫어서 그래서 초유를 안 마시고 아 이 다른 인공분유를 마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크기는 컸지만 생산능력은 없다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게 가는 인생인데 지금 우리가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이 초유부터 시작해야 되더라고요 초유 십자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생명나무 열매 우리가 어디서 그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연결되는 거야 이 예수의 실체 안에서 우리가 다시 연합하고 그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생명수 강물을 마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의롭고 참되신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가슴이 떨리고 오늘 누가 말씀을 하지 김남수가 올려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낮에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나 눈 다 터졌어요 눈 터져 가야 되는 집을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시간을 준다면 내가 뭘 하지? 눈받이 터졌다고 집을 가? 내가 남수 앞에서 간정을 해야지 딱 이 순간을 내한테 허락했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썼거든요 썼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렇게 남수 간정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처절한 거예요 너무너무 처절해요 그래가지고 야 가난하면 어떻게 저렇게 가난할 수도 있을까 저 가난함을 처절하면 그럴 수도 있을까 이랬는데 오늘 완전히 그 그 가난함의 처절함이 딱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너무 놀랐고 저는 오늘 아까 명세 언니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너무 놀란 게 요한계시록 15장 푸르스킨 유들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목사님 요한계시록 할 때 그걸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홍해를 건넬 때 애국 군대가 우리는 홍해를 건너면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가고 그런데 홍해의 바다에 수장이 되는 거예요 군대들이 그럴 때 건너온 모세의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보고 노래를 불렀다 그러거든요 수장된 걸 보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가서 어린 양의 노래가 얼룩 퍼지다 그러고 증거장막이 열렸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을 하는데 완전히 존재의 통체가 딱 열려지고 존재의 통체가 열려지면서 세월의 사회로 바로 직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요 눈이 다 터졌다고 그런데 정말 놀랐고 저는 요즘 진짜 딱 한 자랑만 남았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지 못한 안에 있는 목사님 그런데 진짜 바닥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 바닥인 그분이 나의 자랑이 된 거예요 유일한 자랑 그 은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인생 이제 그래서 자다가도 관정하고 또 뭐 일하라도 관정하고 계속 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지 못한 그 사람이 나니까 결국 오늘도 그게 내 자랑이고 곧 남수가 그 사람 이야기하면 남수 자랑이 내 자랑이 되고 내 자랑이 남수 자랑이 되고 어떻게 세상에 다 버려진 그 사람은 우리 자랑이 되겠어요 너무 놀랄지 않아요 아 근데 우리는 평생에 있잖아요 이 언어밖에 없고 이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도 남수 관장하는데 야 어떻게 내가 할 말을 제가 하고 제가 할 말을 내가 하는지 그리고 요즘은 제가 좀 참담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말씀하면요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목사님 말씀을 막 열심히 막 제가 별명이 인간 프린터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면 목사님 제발 해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목사님만이 있고 아까 남수가 말한 것처럼 야 정말 만류에 만류를 포함하는 그 사람은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에서 야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 게시를 조금조금 봤는데 이제는 점점점 실제로 실적의 실적이 더 드러나고 이게 사실이 되고 우리한테 경험이 되고 아 너무 놀라요 그런 전에는 목사님 프린트물 갖고 우편배달 편지 배달음을 했었는데 이제는 편지 자체가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까 언설편 말한 것처럼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그러면 맨날 목사님 말씀 달달해 와가지고 아 저는 그래요 달달해 와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했을 텐데 이전에 이제 뭐 한마디라도 해도 십자가에서 못 받겠어 내려오지 못한 그 안에 목사님은 나로 증가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야 진짜 김동수 만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 정말 뭐라 할 말이 있어서 온 건 아닌데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외침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이모가 검증을 하시는데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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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가 너무나 저였고 그냥 저도 유진이처럼 이모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아 오늘 진짜 세미나 온 줄 알았어요 신학 세미나인 줄 알았어요 아 어떻게 이 예수의 실체를 이모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아 근데 그 예수 안에서 이모가 그 정체 자신을 자신이 보였다는 거잖아요 아 정말 저도 저도 이모랑 정말 너무 하나의 사람이거든요 이모 관등집회 들으면서 아 저는 이때까지 숱하게 관등집회 들으면서 제가 제가 관등한 게 생각한 만 적이 없는데 이모가 관등하시는데 제가 그때 관등했을 때도 생각이 나요 아 저도 진짜 그렇게 죽기까지 버려지기 싫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인생의 막장에 막장에 예수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떨어지고 보니 꽃밭이었어요 꽃밭 아 예수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나의 구원자일까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게 내 인생을 구원할까 이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 아 예수가 나의 원형이구나 그거를 계속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도 그냥 기쁘게만 간증을 하고 싶었어요 아 그렇잖아요 기쁘게만 간증하고 싶었는데 아 정말 그 버려진 예수 에다가 정말 죽이기까지 하는 죽임까지 당하는 그 예수가 왜 이렇게 나라 하나인지 너무 신기해요 아 저는 정말 그런 공격을 받거나 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근데 그 저는 집장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단어만 들으면 정말 한정돼 있잖아요 아 그래 내려오지 못하지 그래 성진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했지 그래서 더 알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알면 알수록 더 바닥이 없고 이 예수는 아 정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 예수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알았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어요 알아서 죽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 진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 예수는 아 정말 이게 예수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니 너무 아 정말 저는 저는 그 예수가 죽은 게 좀 억울해 보였거든요 억울해 보였는데 아 죽임 당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게 제가 죽었으면 예수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아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 이었어요 정말 모두에게 버려져서 아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그 십장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예수 앞에서 각자의 입장대로 너무나 진실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 정말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죽일 수밖에 없고 아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못 내려와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 진짜 이 자리가 너무나 진실한 자리인데 아 어떻게 이 예수에게서 내 인생이 발견이 되는지 너무 신기합니다 아 이 복음을 안 들린다면 이 복음이 싫은 거예요 싫어서 이 사람이 싫은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좋고 싫고로만 생각했는데 더 깊이 깊이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와 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2000년 전에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걸 목사님이 자신이 자신이 문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아 근데 이 예수가 전 진짜 숨고 싶거든요 숨고 싶은데 이제 숨을 구멍이 없어요 저한테 이 예수에게서 발견되는 게 유일한 구원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어떻게 이 길밖에 없는 것인가 인생이 아 근데 저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싫었거든요 근데 아 목사님이 그렇게 분명하신 게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게 너무나 알아져요 왜냐하면 예수도 죽음을 당해서 그 위치가 드러났잖아요 아 이게 정말 반대를 해야 그 저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이 위치가 더욱더 빛이 나는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나는 표현한다는 게 막연히 막 기뻐하고 찬양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정확하게 그 위치를 말을 하는 게 말을 하도록 계속 이끌려가요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서 이 정말 소리 없는 대지진과도 같은 이 보금 정말 천지가 개벽할 노릇인 이 보금 정말 판이 바뀐 게 맞습니다 제발 예전부터 하던 소리라고 하지 마세요 판이 바뀌었습니다 6년 전부터 그리고 그 1년 전에 들었다 이것도 끝난 거예요 지난 거예요 지금 이 위치에서 손포를 하지 않으면 이 위치에 없는 겁니다 정말 이 위치는 이 위치를 말하는 사람과 하나 되어서 그 위치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걸 말하는 사람이 싫다면 저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집에서 누워주시고 있다가 언니 말씀 듣고 지금 왔거든요 언니가 너무 그 완전하게 버려진 그 사람으로 내게 찾아오니까 내가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안 올 수 없어가지고 정말 이 사람을 밝혀주신 목사님이 저보다 더 소중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니까요 그분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그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갇혀서 정말 모든 소유와 내 생명과 삶과 죽음 이것만 내 자신인 줄 알고 그렇게 살 건데 근데 우리 앞에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못해서 죽은 예수 그런데 완전하게 버려지셔서 그래서 마지막에 It's finished 라고 하셨잖아요 끝장난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밝혀주시니까 목사님께서 그 사람으로 찾아오시니까 그러니까 찾아오시지 않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찾아오시니까 내가 내 존재가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춤을 출 수밖에 없고 그렇게 다시 이렇게 어떤 마음이 또 살아나는 것 같아요 늘 생각에 이렇게 막 사로잡혀서 막 이게 그런 복잡한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원래 흔적도 없이 이전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버려진 그 사람만 남은 이 진실한 세계가 너무 감사하고 남수원 언니가 너무 진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제게 찾아오니까 그 한 사람만 남잖아요 오늘 제가 정말 또 오늘 아버지 사모였거든요 사모여서 그래서 이제 오늘 저기 그렇게 그랬는데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그 존재인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네가 슬프겠구나 이러는데 그냥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존재인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인 거예요 하나하고 그냥 그 안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참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렇게 한 자리에서 이리 존재로 만나면 여한이 없으니까 여한이 없으니까 그냥 그 한 사람만 남기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 끝난 끝난 것이 다시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남수 언니 사랑합니다 아니 오늘 남수님의 말씀 듣는데 흠잡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간증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을 가다가 이거 아니다 차를 돌려서 다시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오늘 목사님 간병 갔다 왔거든요 목사님 간병 앉아있다 왔는데 그 원천수에 있다 보니까 내외에서 나올 말이 원래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은 남수 이모인데 목사님 얘기만 하면 되나 싶었더니 수영이가 형 무슨 소리 하고 앉았냐고 당장 차 돌리라고 책씩 돌려서 왔는데 아 정말 오늘 남수 이모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막 그런 여러 가지 옛교회 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대국에 있었지만 다 그 생활을 했었잖아요 다를 게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갖고 목사님을 계속 보면서도 목사님 성포만 붙이고 있었잖아요 저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나도 어떻게든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붙이고 살았었는데 이모 삼촌들 많이 그러셨잖아요 제고는 목사님 와서 봤는데 계속 같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난 거예요 목사님이 난 거예요 목사님 정말 그 바닥 중에 바닥에 목사님이 너무너무 난 거예요 그 목사님 위치가 나라는 걸 너무너무 잘 보여주셨던 거예요 야 난 지금 파니밖의 목사님 많아서 다행이다 내가 옛날에 목사님 봤으면 나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모 삼촌들이 목사님을 버리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전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맙다 돌려줘서 고맙다 안 그러면 내가 봤겠냐고요 안 그러면 다 싸고 돌았겠지 진절머리 나기 싫었으니까 제가 오늘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목사님 간병에다 자랑하는 건데 맞아요 목사님 만나고 왔으면 나를 자랑해야지 목사님 간병하고 나서 입 다물고 있는 것보다는 만나고 나서 내가 내 존재 찾았다 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납니까 목사님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삼촌들보다 내가 낫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나다 저 위치가 나다 난 벌어주는 사람들 너무 고마워요 그동안 얼마나 자기들이 원하던 목사님을 봤다가 정말 바닥 중에 있는 바닥 목사님 만나니까 당연히 버려가죠 버릴만도 하지 자기들은 잘나고 싶었거든 성공하고 싶었거든 목사님 보고 자기 눈에 물대고 싶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목사님 딱 보고 나니까 다 버려가잖아요 버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 진짜 고마워요 아니었으면 내가 못 봤을 거야 진짜 내가 이제 겨울방 얼마 안 남았는데 난 겨울방 남은 시간마다 나 목사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너무너무 나거든요 계속 계속 이모 삼촌 많은 버려셨던 분들 계속 버려주시고요 버리면 버릴수록 제가 정말 좋아할 겁니다 왜 내가 거기 있으니까 구석에 보면 아냐 모르냐라고 얘기하시는 기분 나쁘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이월레 목사님이 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남수임문 딱 얘기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나라고 여러분 당신은 그 위치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린 말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위치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 몰랐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 목사님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알았다 몰랐다가 아니라 어떻게 선포할 수 있냐라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린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고요 놓치고 싶지 않고요 버릴 사람들은 얼마든지 버려주시죠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제가 목사님 버렸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저크리스토 중에 저크리스토였잖아요 그래서 야 이러지 마라 목사님 너무너무 소중한 내가 잃어버린 나였다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싶더라고 최근에 목사님 간병하다 보면 녹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통제가 생기면은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밀수업자가 돼 있더라고요 목사님 모습 녹음 스스스케 하고 있잖아 야 니 뭐 갖고 있는데 근데 갖고 있다 쓱 바꿔먹고 이러고 있다가 이젠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목사님 뭐 줌 이런 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카니까 미주에 내가 목사님 말씀 수출한 사람이 됐더라고 야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은 목사님을 켜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난리가 하는데 제 조치에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미국당의 히어로가 됐지 않습니까 너무 좋고요 정말 오늘도 남수 임원은 시종일관 목사님 얘기했었고요 우리가 여기서 올라와있으니까 시종일관 이월레 목사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잃어버린 나의 정체성 내가 정말 진절머리 나기 싫어서 버렸던 나를 찾아준 우리 그 한 사람을 자랑하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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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